네 구사사원 어? 어머! 어? 누구야? 쫑디? 네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 쫑디입니까? 로맨틱과 시니컬을 겸비한 남자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? 정현씨 어디에요? 저 일본입니다 뭐 콘서트는 끝났어요? 어 예 콘서트 이제 오늘 리허설 다 했구요 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? 지금 숙소에요? 만만의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아 정말? 호텔이에요 지금은 호텔이구요 내일 도쿄로 넘어가서 다시 연습을 시작하는 그렇구나 아 내일도 연습? 네 오늘까지는 게넷프로라고 해서 네 그 콘서트랑 똑같이 이제 무대 세팅 다 해놔갖고 똑같이 이제 도는 그걸 게넷프로라고 그래요? 그러더라구요?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아니 오늘 커피타임에서 로맨티스트 하면서 사나님 노래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? 못 들었구나 그러면 분명히 그 고영대씨가 네네 또 뭐 이 가사가 너무 뭔가 음란하다며 어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넌 날 그렇게 생각하지? 하하하하하하 난 너가 없으면 너 칭찬만 하는데 넌 날 그렇게 생각하지?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아 이거 커피 형님도 계세요? 계시죠? 커피 형님도 하하하하하하 아 말 좀 하세요 말 좀 있어요 종현씨도 있냐 그러잖아요 아 네 어쨌든 뭐 서로 안 보일 때 뭐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아니요 잘해 주시잖아요 네 저 종현씨 보고 싶어서 그 인터넷에서 음악 프로 찾아봤어요 네 근데 커피 형님 네 저번주에 수현씨와 함께 하실 때 정말 난리도 아니시던데요 하하하하하하 소문이 거기까지 갔구나 1분까지 진짜 들었어요? 아 제가 들었어요 아 방송을 종현씨가 얘기해 주세요 말 뭐 정말 한 7,8주쯤 아랬죠? 어우 정말 아니 커피 형님 원래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네 네 거의 그날 방송을 진도 지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제 말씀 없으세요 아니 1년에 2번 정도 그런 날이 오는데 마침 또 그날이었던 거예요 마침 왜 하필 마침 그날이었을까 아 그리고 종현씨 상 받은 것도 축하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막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어요 방송 보다가 상 받는 장면을 봐가지고 축하해 그랬더니 네 형 감사해요 어떻게 잠깐 학구가 올 거야 그랬더니 답이 없어가지고 진짜 잠깐 왔나봐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나봐요 정말로 그날도 원래 그 시장식이 중국에서 있었던 건데 아 그랬어요?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잠깐 왔구나 있다가 거의 24시간도 안 있었어요 한국에 아 정말 18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세상에 푸른밤 그립지 않아요? 엄청나게요 지금 그러게 밤에 연습하다가 잠들 때가 좀 많긴 하거든요 아이고 피곤하니까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안 차 만들다가 그리고 좀 깨요 한 1시 반? 1시쯤에 한 번 무조건 깨서 맨날 깨이는 시간이니까 네 그쯤에 케이스니까 그럼 좀 뒤에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가족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우 로맨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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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로맨티스트요 별말 안 듣는데 아니 근데 쫑기가 지금 진행한 지 꽤 오래됐지만 전화로라도 이렇게 정현 씨 목소리로 진행톤이 나오니까 진짜 이 프로그램 주인이 딱 맞구나 촉촉하죠 너무 인묘소 아니 이런 게 로맨티스트 같아요 진짜 아니 아니야 제가 지금 누워있어서 아 근데 누워있대 이거 봐 끼 부리는 거 봐라 이거 아 나 또 얘 또 조긴집 뭐 입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두는 사람 설레게 방송하니까 너무 편하네 누워서 방송하는 거 꿀이네 꿀 아하 나 정말 저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요 사기탈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또 그나저나 근데 저 원래 잠옷 안 입고 자서 어머 얘가 이러네요 이거 봐 그러니 가사가 그렇게 나오지 그렇구나 엉망이 잘 보면 다 엉망이에요 향수만 향수만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야한 잡지나 똑같아요 가사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이라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종현 씨 목 아플 텐데 목 관리해야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제 나인시 하는 거 들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연락도 했었어요 음 맞아요 근데 너무 고마워서 아 뭘 고마워요 아 늦은 시간에 다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어서 들어갈게요 어서 돌아와 주시고요 네 네 빈손으로 와요 네 그럴 생각이었는데요 아차 알겠어요 네 그래요 전혀 아무 두 손 가볍게 갈 생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현 씨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네 그 그 그 청취자 입장에서 오랜만에 푸른 밤을 즐기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얼른 보자고요. 알겠습니다. 잘자요. 푹 쉬세요. 안녕. 이거 봐. 또 이런 누워줘. 안녕 저런다 또.